당사 30몇 명 중에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뭐 30명 넘어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다 이끌쳐더라고 당의 한잔 예진의 에티튜드 오늘은 어떤 한잔일까요? 에티튜드 당사들한테 추천하는 차 이런 거 찍을 거예요 아 진짜? 당사들은 지방 출장을 많이 하니까 연비 좋은 거 맞아 나는 사실 휘발유차보다 경유차가 훨씬 좋은 거 아니면은 진짜 뭐 하이브리드를 하던가 경유차? 응 하이브리드 아니면은 경유차가 낫고 나도 지금 경유니까 근데 연비가 진짜 좋아 그전에는 뭐였어요? 그전에는 휘발유였어 휘발유였어요? 제일 처음 찾던 차가 휘발유 아반떼였잖아 근데 그게 고속도로에서 연비가 잘 나와서 17, 18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국도에서는 한 13, 12 막 이랬어 그거 돼야 잘 나오는 거야 엄청 잘 나오는 거죠 아반떼니까 가볍게 차가 엄청 가볍고 근데 막 구릉도 달리다가 옆에 큰 차가 웅 지나고 막 흔들리는 게 있어 그리고 내가 막 속도 내면은 막 좀 불안해 소리도 막 에에에 나고 근데 지금은 경유인데 힘이 좋고 일단 경유구나 연비가 고속도로에서 21 이렇게 나와 연비가 21 그렇게 나온다고? 고속도로에서 아 대박이다 국도에서 아무리 못나도 15, 16은 나오고 진짜부터 그리고 올림픽대로 이런 데 있잖아 진짜 신호가 없으니까 올림픽대로 쭉 가자 근데 안 막히거나 그냥 평균일 때 그냥 쑥 가면은 결국 한 19, 18 나와 좋다 확실히 연비 좋은 차 차는 진짜 근데 좋은 거 사야지 안전하고 또 자기가 만족해야 되는 걸 타는 거 같아 그리고 내가 이 차를 바꾸게 된 계기가 있잖아 왜왜왜왜왜왜 아 맞는데 내가 얼마나 엘바로 오래 탄냐 그래 뭐 그 민키인가? 민키였어 우리 민키 3년 탔지 내가 민키 우리 민키 3년 탔지 나는 회사 다닐 때는 그냥 지방 출장 다니니까 짱이었고 프린에서 나와서도 내가 내 차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감정이 1년 넘어도 있잖아 어 그치 그치 그리고 뭐 친구들 있으면 내가 집에 데려다 주고 싶고 팩 10이 비싸 내가 데려다 줄게 내가 엄청 그랬단 말이야 이게 뭐 아방 때 뭐 어때 그때까지 아무 느낌 없었어 우리 민키 근데 우리 민키가 이제 다른 애들이랑 이제 경주에서 왔을 때 좀 작더라고 최고가 찍어도 되는 거야? 민키 없으니까 이제 자아가 그리고 내가 내가 혼자 가서 강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왔구나 강사가 진짜 한 영서 7명이 다 같이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있었어 어 그게 한 대학교에 전 학년을 이제 반을 분반으로 해가지고 다 같이 가는 교육이었는데 나는 내가 아는 강사님은 거기에 한 명밖에 없었어 그 내가 아는 강사님이 PM이었지 차도 좋은 차는 탔어 그 강사는 벤치를 탔지 근데 그 강사님 벤치를 타면 나는 뭐 상관없어 나는 내 차 뭐 웅키밍키밍키 저는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 전혀 아니야 인성도 안 좋고 올바르신 분이야 그리고 그 강사님 통해서 알게 된 강사인들도 인성이 아주 좋으신 분들이야 전혀 그런 게 없었어 근데 나만 그건 느낀 거야 이제 이제 강의 끝나고 이제 리뷰하고 마지막에 피드백하고 좋았어요 다른 데이을 한 번 이제 답을 그 비슷비슷하게 조절했나 봐 이 사람들이 삐크하니까 그게 못했어. 삐크하니까 품질없어. 삐크하니까 대기알리아. 차가 삐크하니까 벤치야. 삐크했는데 K5도 멋있잖아. 난 내 차에 됐는데. 민키가 저기에서 쥐머리가 앉아있는데 발이 빡 켜지는데 그 소리가 너무 애기 소리인거야. 그런 어린 오빠들이 통해서 내 차앞에 또 중간에 꼈어. 그때 약간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못 느꼈겠지만 강사한테 간호사 은근히 차를 보잖아. 은근히 보는 느낌은 받았는데 그래서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그런 분들은 아니지만 괜히 나 혼자 나도 모르게 어깨가 접혀지는거야. 그때는 그냥 한 번만 느꼈지. 그렇다고 내가 차를 바쁠 생각을 안했어. 워낙 연비 좋고 좋으니까 정도만 좋았고.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진짜 느꼈던 건 뭐냐면 혼자 가는 강의였어. 근데 그날따라 막 짐이 많아서 캐리어를 들고 갔단 말이야. 강의 갈 때. 근데 그 두 분이 나를 보시더니 어머 감사합니다. 혼자 들고 오셨어요. 이러면서 아 괜찮아요. 어차피 바퀴 달린 거라서 안 먹어야 돼. 아유 말씀하시지. 전화하시지. 제가 어 그거 들고 와줄 텐데 제가 괜찮아요. 하고서 이제 강의 끝났다. 강의 끝나고 다시 또 다 챙겨 넣었어. 그래서 무거우시니까 제가 넣어드릴게요. 하여튼 쳤습니다. 바퀴 있어요. 저 들고도 왔는데 들고 못 가겠습니까. 안 된대. 연약하시대. 연약하시대. 근데 승부랑 뭘 나도 모르게 내가 왜 그 걱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차까지 데려다 주실 거 아냐. 아 그런 생각이 딱 문득 들었어? 어. 뭔가 강사라고 해서 프로페셔널 정장이 멋있게 와서 막 강의하고 만들기하고 딱 이제 프로답게 하고 인사 딱 가는데 그럼 정말 프로다운 차도 언니 오빠 차를 타야 됐었는데 우리 윙키도 앤디 하는 것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야. 결국에는 진짜 끝까지 오셔가지고 트렁크에 넣어드렸어. 그분 전혀 이상한 거 못 느꼈겠지만 그럴 수 있죠. 나는 이상하게 그냥 그게 그 언니 오빠들 틈에 있던 뮤직비를 보고 아 언니 언니가 너무 너무 웃으면서 푸라고다라고 느낀 다음이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때 생각이 들더라고요. 3년 탔으면 오늘 기도 보내줄까 아 그런 게 있구나. 그럴 수 있구나. 얘 이름 뭐예요? 얘 이름 있어? 지금 얘 슈슈야. 슈슈? 어 슈슈야. 슈슈. 슈슈야. 그래도 뭐 값어치 있죠. C클래스면. E클래스면 다 했다더라. 뭔 소리야. 눈이 더 빠졌어. A클래스만 해도 충분하고만 C클래스 사는데 또 E클래스. 나중에 S클래스 산다고 그러겠네. 나중에 마이바오 산다는 거 아니야? 나중에 C클래스면 똑같지 뭐 주변에 봤을듯이 C인지 E인지 9군도 안 간 거야. 나도 처음엔 9군도 안 갔다. 그래서 이제 뭐야? 근데 E를 타는 사람들은 보일 거야. C 타는 사람도 보이겠지. C 타는 사람도 저게 C인지 E인지 알 거 아니야. 내가 그 강사 모임을 하는데 30년 넘게 있잖아요. 선생님인데 그러고 나서 내가 좀 관심 있게 보니까 강사 30몇 명 중에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뭐 30년 넘어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다 미제차더라고요. 지금 보니까 생각했고요. 그리고 국산차를 하더라도 다 좋은 차들이야. 다 K7 이런 거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외제차인 걸 알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? 아니 모임 가면은 뭐 어디 식당 가거나 이러면은 차가 주차로 오고 하니까 나랑 동년배의 동갑이거나 나보다 후배이거나 약간 이런 강사들이 차를 사도 바꿔도 다 벤츠 말고 바꾸더라고. 벤츠나 BMW로 바꾸더라고. 이제는 국산차가 안 풀었어. 근데 아니 그렇게 강의가 없다더니 돈은 많이 벗나봐. 다들 은행으로 사나? 그래 제가 좀 사지는 안 돼. 내 차 알겠지. 근데 나는 은행으로 사려도 엄두가 안 나던데? 이렇게 비숙인데 내가 이 활구를 내가 버텨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인데 저는 먼저 들더라고요. 솔직하게 말하면 한글자막 by 박진희 그 다음 장면은 지민이대학교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감사합니다.